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테드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어명댄스입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 지구학 1, 2를 선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거의 끝나가고요.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더운 여름하고 맞싸우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될 시간이 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학 1과 2의 EBS와 기출로 보는 심화자료 분석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샀습니다. 일단 선생님 문제풀이는 크게 총 4개로 돼 있어요. 이미 3월 달부터 진행했던 기출문제 분석 강의하고 그리고 지구학 1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 그리고 러셀 N제 강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7월 달부터는 실전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심화자료 분석 강의 이렇게 두 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구학 2 같은 경우에도 실전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심화자료 해석 강의 이렇게 큰 두 개의 축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 지구학 1이나 2 같은 경우에 실전 문제풀이는요. 저는 이제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항상 공부를 할 때에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묶어가지고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소 주제를 유형별로 묶어서 그 유형에 따라오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개념에 딸리는 대표 문제를 일단은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형태로 먼저 풀어보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문제풀에서는 지구학 1과 2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전 문제풀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만 갖고 정리를 잘 하신다고 하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여기에도 문제들이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는 기본적인 문제풀이는 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약간 1등급을 넘어서 확실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 자료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구학 1, 2 그리고 EBS하고 기출로 보는 심화자료 해석 강의라고 하는 강의를 선생님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굳이 EBS하고 기추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신유형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연계교조가 있기 때문에 연계교조에 있는 신유형 자료라든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을 선생님이 모두 분석을 해서 그중에 여러분들이 꼭 풀어봤으면 좋은 주제를 약 한 50개 정도 뽑아가지고요. 지구학원은 49개 정도 나오던데 5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 EBS 나와 있는 신유형 자료들 고난이도 자료들 그리고 그게 이미 기출로 됐던 자료들과 연관돼가지고 이걸 또 유형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EBS의 고난이도 자료 분석 및 그리고 기출과 연결된 그런 개념들을 같이 믹스 섞어가지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을 연습해보도록 정리를 한 강의가 EBS 기출 심화자료 해석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은 자 어쨌든 1등급을 넘어서 이제 만점으로 가자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도 기출과 그리고 최신 EBS 연계교조의 심화자료들 신유형의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주제별로 그냥 내용을 정리하는 건 아니고 이거 문제풀이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신유형 자료들을 묶어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고난이도 주제 지문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팁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수능형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의 수는 약 문제의 구성으로 따지면요. 문제의 수는 한 150문제 정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표 문제 안에 보통 한 두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의 수는 약 한 200에서 250문제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도. 그리고 이제 직업원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제들이 주로 천체만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천체가 한 3분의 2 정도 비천체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고요. 직업원 같은 경우에는 천체가 직업원 만큼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지는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비천체 유체지구 그러니까 대기 운동이라든가 해수 성질 파트 그리고 지질도 해석하는 거 그쪽에서 이제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같이 심화자료를 구성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교재 구성은 EBS와 기출로 보는 심화자료 분석 강의가 일단은 예를 들어 직업원 같으면 지평자 표기 문제의 대표적인 그림 하나 넣었어요.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 텍스가 잘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균, 니은, 미음, 미음, 시읗, 이용 가지고 이 자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문들을 한번 같이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런 지평자 표기 해석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팁을 여러분들한테 매 주제마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정리하라고 내용 정리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와 유사한 수정형 문제를 한 문제 그리고 두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전에 대표 문제 보면 지평자 표기에 수직권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등고도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실제 여기서는 수직권하고 시간권, 지평자 표기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런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이런 뭐 이거는 이제 이 자료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렵게 기출이 많이 됐던 자료들 기출로 많이 나왔던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출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 자료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포인트 삼아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문제 풀이의 키로 삼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구화 1, 2 모두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촬영해서 매주 2강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8주 동안 총 16개, 16개 강의 가지고 심화제로 분석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의 길로 가겠다. 그럼 노바지고 어명대 선생님하고 한번 이 심화의 끝을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